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후배 여러분 저는 8기 졸업생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교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배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제겐 큰 영광입니다 이제 막 입학을 앞두고 큰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을 후배 여러분들을 상상하니 저도 무척 설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후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헤쳐나갈 치과대학 생활과 강릉원주대 동문치과의사로서의 삶은 즐겁고 보람된 날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고달프고 힘겨운 나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입학하시는 후배 여러분께 이런 동영상으로 인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또 동문들끼리 사이좋게 서로서로 도우며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도 비단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만큼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록 멀리 전주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강릉에 있고 그곳의 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을 입학하시어 강릉원주대 동문 출신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목전해둔 후배 여러분 항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즐겁게 그리고 보람된 앞날을 펼쳐 나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이팅!